여기서 지금 뭐 좀 꺼낼 것 같거든요? 꺼내요? 이거 열어가지고 이렇게 우와 꽤 깊어 보이는데 그죠?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도로래요? 네, 도로래요 오, 뭔가 딸려오는 거 딸려온다, 딸려온다 오이씨 아, 조건을 해주세요 고기 받치세요 우와 이게 웬 물이 다 여기 있어요? 여기는 계곡이 돌산이다 보니 물이 땅으로 흘러요 그래서 여기다 냉장고도 하고 항상 딱 이만큼만 물이 차오르는데 자인인이 식수로 사용하는 물이라고 해요 돈나물 물김치예요 돈나물 물김치예요 요새 먹는 거 시원합니다, 미나리 돈나물 요새 한참 먹습니다, 5월달에 벌써 장원도 물김치 잘 익은 저 향이 나와요 네, 국수 많이 먹으면 맛있고 아니, 근데 이거는 저 옛날 소세지 세 가지 제가요, 요맘때 요 꽃나물이 날 때 아까 꽃나물 뜯으셨지? 요 때 싸먹어요, 엄마 생각하면서 오,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엄마가 소세지도 간장에 볶아가지고 매콤하게 해가지고 김밥에 넣고 꽃나물, 여러 가지 나물 넣고 김밥을 싸면 옛날에 추억의 김밥이 됩니다 추억의 엄마 생각 김밥? 예예 누구에게나 오래된 기억에 하나쯤은 담겨있는 추억의 김밥 오늘 그 김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